내 아리랑 노래도 날라온 보소 자, 압수하시고 마지막 퍼즐까지 좀 제주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고. 손정신우 형. 손정신우 형.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아유, 멋진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예, 화해를 하셨습니다. 화합이 됐습니다. 대진이 형. 대진이 형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꼭 우승을 차지해서 학교를 끝까지 지켜내서 저희 동생들을 끝까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친구들이 1승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쟁이도 한마디 해주세요. 가야금 매력을 알리고 싶어서 진도아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 개다이랑. 네. 학교를 위해서 키워달라는 어떤 내용으로 진도아리랑을 계산을 했다고 그럽니다. 가야금 소리를 큰 박수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아리랑입니다. із전아리랑 .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친구 없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폐교의 말이냐 눈물이 난다 아리아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세공주 하야금 소지 울려 퍼지는 우리 학교 고동삼촌 놀러를 아리아리랑 수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간다 간다 우리가 간다 스타킹 1층으로 황선이 간다 우리 학교 박파 키워주세요 마지막 키워주겠습니다 잘했어요 카레스마 아 리듬감 너무 좋아 소정 진리인입니다 진리인입니다 피어난 외모와 환상의 호흡으로 딱히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마승혜 커플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의 큰 박수로 채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탱탱탱탱탱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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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 WE BISS 오 열받았어요 유성이 열받았어 You are a potential I got a lot of things to do I can tell that I'm a tower Now I'm too high I can feel so clean and I'll Break the speed of time Nobody talks about to do it Nobody talks about to do it Don't wanna be so tough I can feel it by the speed I can feel it by the speed of time Sail around the world And I'll do it by the speed of tim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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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sick You're sick How are you?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완벽한 색다른 퍼포먼스였습니다.